시장은 왜 불안해 하는가예요. 지금 시장은. 전체 시장 참여자들은 불안해 하는 게 아니라 공포에 떨고 있는 거죠. 사실은 공포스럽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공포에 떨게 떨고 있으며 그리고 왜 떨게 하느냐는 거예요. 패드는. 제가 보면은 이번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이십이 연례 정책 포럼 연설에서 3가지 딱 요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자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 1%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배제를 하는 겁니까. 우리는 1%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시장이 이번 주에 왕창하고 한 번 무너진 겁니다. 수요일날. 그러면서 연례 정말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하고 저저번 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정말 까딱하면 4%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3.5가 거의 기존 모든 시장이 갖고 있는 컨셉이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약간 조금의 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지 않고 조금만 더 올라가주면 진짜 4%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파월의 한 말이 경계 침체보다 더 나쁜 결과는 인플레이션이 고착하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고착하게 되면 아까 조금 전에 해양 전문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하얀 인플레이션 갑니다. 그럼 시장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연착륙, 경착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그거를 감안하고 인플레이션부터 무조건 잡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율, CPI가 어디까지 내려가야지 안정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8%대예요. 그러면 다음 달에 조금 CPI가 떨어져서 8%, 8.2%, 8.1%이 되었다 한들.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낮은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올 연내 안에 5%대입니다. 최소한 3%가 빠져야 돼요. 최소한. 자 그러려면 지금 현재 기준금리 올려가는 속도가 계속 푸시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파월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왜 이런 발언들을 자꾸 던지고 있으면서 시장에 대해서 공포를 주고 있느냐. 몇 가지 차트를 딱 분석하다 보면 생산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보시면 1920년도에 딱 100년입니다. 현재. 100년 전을 따졌을 때 지금 현재 생산자 물가 지수가 어디에 올라가 있냐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순위하고 있어요. 4등, 5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넘어갔어요. 20을 넘어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100년 역사의 지금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공포에 떨고 있고 파월과 연준은 더 강한 긴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산자 물가가 이만큼 높다는 것은 소비자 물가를 얘기하는 거죠. 산업혁명 이후 가장 큰 수치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금 현재 어디에 가 있냐 하면 한참 머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20에 넘어가 있습니다. 20을. 그러면 1950년, 1920년, 100년 역사에 몇 번 없는 지금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겁니다. 1940년도에 대공학 때에야 비슷한. 그리고 보시면 각도가, 현재 각도가 정말 심상치 않다는 거죠. 정말 심상치 않다. 지표 몇 가지만 짚어서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율은 과거 어느 때보다 현재 심각하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다. 그러면 스텝을 낮추겠느냐. 안 낮춘다는 거죠. 최소한 올 년 내 안에 연준의 목표는 5%대입니다. 최소 3%는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더 강하게 악세를 밟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항나도, 제조업 지수는, PMI는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이미 제조업 지수는 53 이하로 떨어졌을 때 시장에서는 경기 위축의 상황이다. 물론 위축이잖아요, 여러분. 혹자들은 얘기합니다. 지금 이미 미국은 침체에 빠져들었다. 침체의 초입에 서 있다. 스타트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올 연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연말에는 침체라고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미 제조업 지수만 봐도 53 이하로 빠지고, 50 이하로 빠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 하방 밑에 꼭 내려가 있는 거 보시면 팬데믹 때예요. 50 이하로 빠지면서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막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막겠다. 그런데 쉽지 않을 겁니다. 현재. 쉽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소비자 심리. 가게 소비 심리자는 거죠.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심리가 얼만큼 반영되느냐. 딱 철문을 했을 때, 모든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나는 이제 정말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지갑을 좀 닫고 있다. 그만큼 심리부터가 많이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반등을 할 수 있겠느냐. 물론 보압을 줄 겁니다. 여러분, 보압을 주고 지표가 좀 더 좋게 나오고. 오늘도 많은 지표들이 조금 더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지표들이 반등을 올려주겠느냐. 그럼 살짝 반등했다고 해서 시장이 한화하겠느냐는 거죠. 어렵다는 겁니다. 한동안은 정말 어려울 겁니다. 제가 나와서 계속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얘기를 하는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지, 아픈 걸 알아야지 병원도 가고 약도 먹죠, 여러분. 그리고 보호도 하죠, 스스로. 제가 계속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안 이 어려움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만 봐도 지금 시장이 왜 자꾸만 사람들한테 어려울 거다, 어려울 거다, 어려울 거다 자꾸 불안하게 만드는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게 하일드스프레, 정크반드입니다. 기업들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현재 5.0을 이미 돌파를 하면서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뭐냐.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큼 차츰. 균열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균열이 가고 있다. 이 점도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 하일드스프레를 얘기해 드렸습니다. 정크반드라고. 부실채권에 대한 반환율.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가시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나라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달러와 한류. 우리나라도 잠깐 짚어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왼쪽이 원달러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달러가 됐습니다. 보시면 거의 그래프가 거의 동일해요. 긴축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지금 현재 달러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달러가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점 맞추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나는 한번 대응해봐야지. 라는 심리에 자꾸 고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걸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확실히 떨어지면 확실히 꺾였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 대응해도 충분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는 한률 자체도 달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똑같은 모양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한률과 인덱스를 조금 관찰하면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달러가 꺾여야지만 한률이 좋아지고 우리나라도 좋아진다는 거. 그것만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시장금리, 예상금리예요. 올해 예상시 기준금리가 얼마까지는 최소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 3.5도. 최소한 3.5. 지금 현재 최대 3.5가 아니라 저는 최소 3.5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더 타이트하게 조아질 겁니다. 희망을 갖기보다는 방어하는 입장에서, 간망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시장을 바라보시고 대응해서 섣불리 물 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섣불리 물 타고 섣불리 밑에서 바이드립. 이제는 바이드립이 없어요, 여러분. 바이드립 하시려고 하지 말고. 지금 시장은 올라오면 시장 심리가 올라오면 청산해야지라는 심리예요. 예전에는 내려가면 연준에서 돈을 풀어서 밑에서 끌어올려줄 거라는 심리의 바이드립을 했는데 이제는 연준이 돈을 안 푸는 게 아니라 못 풀어요, 여러분. 못 푸는 시장입니다. 예전에는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준에서 돈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드립을 했어요. 근 10년 이상을. 그게 지금은 깨어지고 있다. 지금은 올라오면 판다라는 컨센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다가도.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면 또 내려갈 겁니다. 올라오면 내려가고 올라오면 내려가고. 그게 보합으로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섣불은 투자은 하지 마시고. 향후 전망을 제가 좀 짚어드린다 그러면 달래상스프는 예상하기보다는 간망으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보시고 러우전쟁. 종전까지는 인플레이션 14일이 꺾이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14일이 꺾이지는 않을 거예요. 꺾인다 해도 올 목표가 5%대. 5.86점입니다. 14일이 꺾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종료전까지는 모든 시장은 위축 같은 채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간망. 그리고 충분한 기다림 후에 반등 확인 이후에 들어가는 확인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